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영어 표현들 바로바로 3초 안에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리토킹 할 때 어? 이 말 하고 싶은데? 이거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상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어? 이 상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원어민들은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box?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들어주다 이런 동사를 넣어도 되지만 그냥 Can you help me?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다음에 어떤 걸 도와주는지 with 이거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ith this box, 내가 열심히 박스를 들고 있으면 이 박스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박스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 제가 박스를 못 열어서 막 헤매고 있다면 이 상자를 좀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help 동사의 with를 사용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 앞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Can you? 뭐 뭐 해주실 수 있나요? Help me?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With this box. 아, 이 상자 좀 드는 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box?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이든지 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바로 나오는 거.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마음껏 둘러보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어떤 가게 가면 괜히 막 저한테 와서 설명하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마음껏 둘러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빠져주는 사람인데요. 영어로 Feel free to look aroun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Feel free to 라는 패턴이 사용되는데요. 마음 편하게 뭐뭐를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하냐면 Look around. Look around 라고 하면 이렇게 둘러보는 걸 얘기해요. Look은 보다구요. Around는 주변을 얘기하거든요. 주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둘러보세요. 마음 편하게 둘러보세요. 라는 말은 Feel free to look around. 이거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단어 단어가 아니라 뭐뭐 하세요 마음껏 할 때 Feel free to 아, 돌라보다? Look around. 이렇게 두 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문장들도 단어 단어보다는 하나의 덩어리 이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만에요. 아, 물론 You're welcome. 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또 원어민들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Don't mention it. 무언가 언급하다 라고 할 때 mentio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Don't mention it. 아, 그거 언급하지 마세요. 네, 뭐 강하게 언급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아유, 그만 됐어요. 그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마운 일이 있어서 이거 너무 고맙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에이, don't mention it. 에이, 괜찮아요. 아우, 별말씀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나중에 들으시면 어, 뭐지라기보다는 아, 맞다. 내가 그때 들었던 그 뜻이었지. You're welcome. 이랑 똑같은 뜻이었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는 생각 안 나시면 그냥 You're welcome. 이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갚을게요. 라고 하고 있죠. 돈을 받거나 뭐 도움을 받거나 그럴 때 나는 받고만 못 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I'll pay you back. I'll pay you back. 이렇게 됩니다. 뭐 돈을 갖겠다고 약속할 때 대부분 사용하겠죠. 여기서 payback은 갚다, 돌려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 을 사용했는데요. I will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물론 I will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나중에 원어민들이 빨리 얘기할 때 I will이 아니라 I'll 약간 아, 을처럼 발음될 수 있거든요. I'll pay you back. 그러면 아, 여기서 will이 사용됐구나. 내가 한번 얘기해보고 알고 있으면 더 잘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풀어서 하면 I will pay you back. 붙여서 하면 I'll pay you back. 이렇게죠. 뭐 뒤에 시간 표현을 사용해서 다음 주 Next week 이걸 뒤에 붙여볼까요? 그러면 I'll pay you back. Next week 다음 주에 갚을게요. 그 다음에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Don't worry. 이 정도 표현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갚을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도 그거로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식당에서 주문할 때 복잡하게 시키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보면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메뉴가 있으면 그거를 가리키면서 저도 그거를 주세요. I'll have the same. 혹은 친구랑 갔을 때 친구가 주문한 메뉴를 그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have는 가지다 라기보다는 먹거나 마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will 저는 뭐뭐 할 겁니다. Have the same. 같은 걸로 먹을 거예요. 즉 같은 걸로 달라는 게 되겠죠. 저도 그거를 주세요. I'll have the same. 친구랑 같이 갈 때 영어 잘한 친구랑 같이 간다. 그러면 막 주문하고 I'll have the same.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메뉴 시키고 싶으면 다르게 가면 되지만 같은 메뉴일 때는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이거 오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ll have the same. 다섯 번째는 저는 휴가 중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휴가 중이에요. 영어로 I'm on vacation. I'm on vacation. 그래서 be on vacation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휴가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적절한 전치사를 사용하는 거 물론 완벽하게 하는 거는 중급 이상 중고급 단계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in을 쓸까 at을 쓸까 on을 쓸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일단 기억 안 나면 막 쓰셔도 괜찮고요. 물론 자주 사용하는 거 on vacation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나중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얘기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9월을 얘기한다. 아 뭐지 라고 하기보다 in September 이렇게 하나로 기억해 두면 나중에 꺼내 쓰기 편할 겁니다. 저와 같이 배우는 문장 중에 나중에 in, on, at을 사용한 시간 표현이 있으면 하나의 덩어리로 자주 사용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아도 바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휴가 중이에요는 영어로 I'm on vacation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머리 모양이 예쁘시네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헤어스타일 머리를 칭찬하고 싶다. 칭찬할 때 이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해요. I like your haircut I like your 여기까지는 정말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I like your voice 목소리가 마음에 드네요. I like your skirt 당신의 스커트가 마음에 드네요. 상대방이 뭐 사서 왔다. 그래서 뭔가 자랑하고 싶다. 그럴 때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한 번씩 칭찬해주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저번주까지만 해도 되게 덥수룩한 머리였는데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왔네. 그럴 때는 와우 I like your haircu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머리를 어디서 잘랐고 이 머리 스타일이 어떤 것이며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할 겁니다. 변화를 차단했으면 꼭 이렇게 I like your 사용해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영어로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right now. 이거 노래 가사에서도 등장했거든요.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이런 식으로 물론 음은 굉장히 이상한데 가사만 신경 써주세요. I don't feel like 하면 나는 뭐 뭐 할 기분이 아니다. 뭐 뭐 하고 싶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eating anything 어떠한 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I don't feel like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don't feel like eat 이렇게 하면 어색하고요.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이렇게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먹고 싶지 않다.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right now 그냥 now보다는 right now를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을 더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거나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먹을 걸 권하거나 어디 먹으러 가자. 계속 그러면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right now. 어?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I don't feel like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eating anything right now right now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쪼개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right now 쭉 연결해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쪼개서 한 다음에 붙인다. 이렇게 가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오는 날에 대중교통 타러 가면 조금 불편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I wish I had a car 이렇게 할 수 있죠. I wish I had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이 I wish는 뭔가 실현 가능한 걸 바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들거나 진짜 판타지같이 불가능한 걸 바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갑자기 차가 팍 생기진 않잖아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나도 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현실과 다른 상황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차를 가지다는 I have a car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I wish I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I wish I had a car 이 과거형은 시간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예전 일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가능성을 훅 낮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차가 없는데 있었으면 이런 감정을 I wish I had a car have가 아니라 헤드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 wish I had more time 시험 전에 아 시간이 더 있었으면 갑자기 시간이 주어질 리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너만 한 시간 더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죠. 이런 바람을 I wish I had 이걸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이 드레스 그녀에게 잘 어울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가 있는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성분 그분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This dress looks good on her 이렇게 하고 있죠. 쇼핑할 때 혹은 누군가의 옷차림을 칭찬할 때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ook good 하면 보기 좋다 예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뒤에 온 사람 하면 누구누구에게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앞에 있는 상대방을 칭찬하면 Looks good on you You라고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런 철수, 영희, 제니, 제임스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어 이 드레스는 This dress 보기 좋아요. Looks good 그녀에게 말이죠. On her This dress looks good on her 한 번 더요. This dress looks good on her 자 그래서 나중에 This dress 이 옷을 바꾸셔도 괜찮고요. Her 누구한테 잘 어울리는지 대상을 바꾸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바꿔서 많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런 칭찬 표현은 정말 많이 연습해도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꼭 연습해 줄기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랑 I like here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그녀는 그 대학교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뭐 수중의 돈이 백만 원인데 학비가 막 천만 원이다. 이건 안 되겠죠. She can't afford to go to that university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Can't afford to 이거는 뭐뭐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뭐뭐할 형편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있는 동사 afford 강세는 뒤에 있어요. Afford 어떤 돈이나 시간이나 여유를 감당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She can't afford 여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To go to that university 그 대학교에 갈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Go to that university 하면 그 대학의 가다인데요. 여기서 To를 붙이면 가다가 아니라 갈 이렇게 앞으로 무언가 할 이라는 목적이나 미래 느낌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e can't afford 투를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반으로 나눠서 She can't afford 여유가 없는데 To go to the university 그 대학에 갈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To를 붙이지 않고 I can't afford this car 나는 이 차 여유가 없어 즉 이 차를 살 형편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명사 This car 이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Afford 이 표현은 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봐주시고요. 까먹더라도 나중에 제가 비슷한 표현 또 가지고 와서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퀴즈는 이 상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상자가 무거울 때 너나 도와줄 수 있어? 플러스 With 이 상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Help와 With 두 개 아주 친하게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장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고 한번 써보시면 더 좋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how are you? Let's go to bed.